아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지 아 우와 셌다 진짜 지렸다 와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아 난 이거 다시 봐야 돼 나중에 영상 나오면 다시 봐야 돼 나 이거 감당할 자신이 없어 국내 최초 퍼포먼스 합창 배틀 싱 포 골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사실 이 싱 포 골드라는 프로그램은 최고의 팀을 가려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합창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 까지 거든요 그 대회에 나가서 진짜 금메달을 따보자 아 아 아 아 쉬지 않고 난 계속 달려가 겁내지 말고 나를 따라와 조금 더 높이 날아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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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alright sw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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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baby swing your love o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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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ahhhhhhhhhhhhhh ahhhhhhhhhhhhhh let's go ahhhhhhhhhhhhhh swing my baby ahhhhhhhhh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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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dance let's dance 와아 이건 합창이에요 합창 진짜 합창 자기가 굳이 슈퍼스타가 될 필요 없으니까 자기 얘기를 덤덤히 다 하는 거예요 각자 진짜 누군가가 진짜 진심으로 즐기는 걸 보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장 좋은 연주가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의 기억을 다시 꺼내주는 연주가 아이를 낳고서 엄마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 본명이 김현주인데 김현주라는 사람으로 서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여기 이름을 달고 서서 노래하시는 모습이 그냥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apa 이자 한글자막 by 한효정